사랑해요. 맛. 어머 깜짝이야. 안녕하세요. 친구 집 포스도 모르냐? 알아? 내려갈게. 내려가자. 야 김지영. 어디야? 내려왔는데 숙녀들이 숙녀를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지? 이 세인 남자친구 생겼으면 좋겠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가죽아 손 좀 이러고 걸어줄래? 네가 이렇게 걸어. 내가 왜 이렇게 걸어. 저기야 저기. 콩나무로 되어있는데. 이쁘지? 여기 또 잘생긴 오빠 둘이잖아. 미리 말하지. 언니가 알지? 눈빛으로 꼬셔. 알았어. 여기를 갈 거예요. 정각이라는 곳이고요. 야외는 여러분들. 이렇게 되어있어요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여기 맛있는 거 많이 먹자. 너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죠. 근데 나 파스타만 먹었거든? 샐러드 같은 거 먹자. 이거 차돌박이 된장 미젓도 많이 먹고. 그거 맛있겠다. 꽃게탕 파스타도 있고. 그것도 맛있겠다. 스테이크도 있고. 그거 좋아. 그럼 문어 하나. 차돌박이 하나. 스테이크 하나만. 스테이크 하나만. 근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? 내가 사줄게. 승희야. 야 스테이크 하나 6,700,000원이잖아. 그니까 스테이크. 그럼 찹스테이크. 바깥으로 확 내려가네. 미안 내가 찹이 들어간 걸 안 먹어. 여자친구 듣고서 너무 기분 좋아요. 깽매 사러 먹어야겠다. 야야야야 나도. 오케이 오케이. 아 오늘은 진짜 안 되는데. 그렇다까. 야 스테이크 시키는데 빨리 뭐해 안 닦아 아이 그래도. 아니 이게 네 거야. 이게 너 거야. 놀랍게야. 야 스테이크 사는데 공주처럼 되지. 그럼. 야 맥주 뭐야. 아 이거 뭐해? 아. 물 먹을 거. 짤 거럼? 아. 한 잔 더 주세요. 형 너희 좀 짜증 난다. 너도 안 먹을 줄 알았지. 아니 야 맥주 한 잔 하면 여기서 회의하고 뭐하면 다 술게. 짜스. 짜스.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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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쓰. 너 먼저. 야 너 왜 이렇게 맛있는데? 야 오늘 달린다. 야 한 명. 다 어제 하루 셨어 오늘 또 날려리지 않겠네 가자 가자 아 너무 시원하다 원래 맥주는 낮부터 달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런 게 좀 유행이더라 회사원들 낮에.. 점심시간에 나와서 맥주 많이 마시는데 진짜 인마 두 잔 되면 좀 밤이 돼 한 잔 먹으면 일도 잘 될 거 같은데? 그럼 이거는.. 이건 취해? 그냥 더 마실라 이거 내가 잡아줄게 이거는 어 너 왜 이렇게 얼굴 빨개? 난 취했어 아 난 진짜 맥주가 안 맞나 봐 너 얼굴이 빨개 알았어 그래 먼저 음식은 눈으로 먼저 먹는 거랬어 진단한 지 언니 아니었어 다 나온 거야? 다 나온 거야? 그러지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너무 예쁘다 그치? 야 그래서 여기 좋아하네 원래 우리 한우 썰랑창 먹을라니까 거기 갔으면 소주 먹었지 야 이게 된장 리조또 스테이크 이게 문어 파스타 이거 꽃게탕 야 잘 나온다 이거 맛있지? 응 한 조각에 만 원이래 7조각이네? 응 진짜 좋다 7조각이야 일단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? 오오 수확해 아 고개 딱 수확해 음 고소해 맛있다 진짜 진짜 유튜브 대학 상당한 것 같다 애기도 안 했는데 우리 유튜브 그거 떡상하면 맨날 이런 데서 어 행복해 유튜브 카가지고 왕 북에서 회의하자 왕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지하 단깥빵 가는 거 아니야? 맞아 느틋해 시장녀아 다 맛있어 다 먹어 봤는데 다 맛있어 아니요 우리가 안 냅돼야 될 거 국물이 시원해 응? 아 씨 국물이 완전 고깨단이야 아 아 잠깐만 것 같은데 국물이 수확해 국물이 국물이 수확해 돼 맛있다 와 대용 진짜 우리 먹기만 하네요 미안해요 너무 맛있어서 국물 밥 맛나야 돼 너 마스켓이 진짜 맛있네 어 마스켓이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 네 그냥 공기밥으로 네 저희 공기밥으로 네 우리도 일반 한식집인줄 알았나 보나 우와 우와 짬뽕 국물인데? 25시에 살판 사와서 말한거지? 나 요새 얘한테 좀 튀기고 있는데 얘가 된거에요 누구야? 누구야? 야 얘 남자가 한 번에 쏟아져 오나보다 근데 만약에 2번에 연애하잖아요 침묵을 7배 해야지 1000년에 진짜? 근데 너 몇 년 만이야? 4년, 패스로는 5년 너도 안 똑같구나 안돼 미안 그냥 너 할꺼는 해줄까? 아니야 야 너 많이 취한거 같다 나 커트로 졸린다 야 안돼 야 나 너 좋아 고백해봐 고백? 근데 솔직히 제대로 만난거는 이제 처음 만나는건데 그래 무슨 고백을 해 너 그러니까 항상 망하는거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이따 잘해요 둘째가 보면 무서워서 무척 것 같아서 왜 다들 발 질질끈한거잖아 우리 왜 다들 발 질질끈한거야 우리 다 취한거야 우리 다 취한거야 야 롯데소 어제 엄마 같았다 지겼네 진짜 롯데당 회의에 맞추는건 낫다 야 롯데당 회의에 맞추는건 낫다 야 롯데당 회의에 맞추는건 낫다 나라분들 오늘 다시 봐도 감사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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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으러 가 sera